10월 26일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2주기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일을 추모하기 시작했고 올해도 추모를 하겠다. 우리 민족중앙회에다가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오후부터 추모를 시작해서 26일 하루간 1박 2일간 추모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에 애와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서 특히 이 어려운 난국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애국정신을 배우러 추모장수로 많이 줄을 이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하 한 송이라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한테 저희들이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4년 7개월 이상 옥중에서 힘들게 계시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 기일이라도 우리가 국민 추모제로 하기를 바랍니다. 25일 오후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추모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앞으로 토요일 날은 우리가 집회를 다시 부활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20대 대통령 후보, 우리 공화당 후보의 대국민보고대회가 있었고요. 선언문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 제목이 대국민보고대회입니다. 그래서 대국민보고대회가 있었고 오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당군 이래 최대의 돈들이 오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피감기관 또 피켓 등고 오는 건 제가 정치거래 오래 했어도 처음이거든요. 이거는 국회 모독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준비로 고발해야 될 일인데 아무튼 오늘 피켓을 들고 국감을 깨려고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국감을 깨려고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놔뒀겠어요? 저는 또 국회원 하면서 피감기관의 장이 뭐라고 적었더라?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제가 그대로 돌려들으면 돈 만든 놈이 범인입니다. 돈 만든 놈이 범인이에요. 이재명이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이래 적었어요. 돈 받은 자 이꼬로 범인.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돈 만든 놈 이꼬로 범인. 또 장물을 나누는 자가 장물을 나누는 자 이꼬로 범인. 나는 피감기관 장이 이렇게 들고 오는 것도 오만한 거고 국회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감하고 있더라고. 장물 만든 놈이 도둑이에요. 지금 장물 나는 자가 도둑이다 이래서 이재명이가 비켜뜨렸는데 장물 만든 놈이 도둑입니다. 돈 만든 놈하고 장물 만든 놈이 범인이고 도둑인 겁니다. 이재명이 얇은 수로 자기 세대를 믿고 검찰도 무시하고 경찰도 무시하고 재판 대법관도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까불지만 제가 정치적으로 오라면서 피감기관에 이렇게 들고 나오는 이 오만함을 볼 수가 없어요. 국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그런 피감기관 장이 하는 것은 국민을 대단히 무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집회를 하듯이 혹은 집회 행태를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토요일마다 이슈 행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말고 또 하루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의 우리가 이슈 행보를 해나가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행보를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전단지 배포의 날입니다.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소위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자유를 돌려주자. 그래서 영업시간 철폐 인원제한 철폐 지금 영업시간 철폐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인원제한도 완전 철폐가 아니라 또 뭐 사뿌라서 산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업시간 연재한 철폐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자영업자들의 삶을 찾아보자는 현수막 전단지 배포의 전력을 다 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제작에 있는 청년전단지라고 있을 거예요. 또 정치혁명전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3일 날 전 당원, 전 우리 지지자들이 전단지를 배포를, 남아있는 전단지까지 완전히 소진시키는 그러한 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11월 초에는 우리 당의 정책 정단지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전단지를 미루면 미룰수록 이제 쓰레기통에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당원들이 어려운 당비를 내서 만든 전단지인데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지면 그거 다시 죽어가지고 또 비 맞으면 다려가지고 전단지 돌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23일,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 두 주 동안에는 위도 코로나 전단지 뿐만 아니라 청년전단지, 그전에 있던 당보 혹은 일도 한 정치혁명 전단지, 이런 전단지를 완전히 소진시키는 기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쯤에 새로운 전단지가 우리 공약과 정치혁명 시리즈 전단지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전단지 돌리는 날을 이번 주, 다음 주에 모든 전단지 소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신문에서 저네가 얘기 안 했던 얘기를 했던데 저는 당대당 통합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들놀이소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온 대통령 선거고 또 우리가 5년 동안 아무리 봐도 우리 공화당만큼 대한민국을 이끌 정당이 없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만큼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정당도 없고 정의가 살아있는 정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수권정당으로 정권을 쟁취하는 정당으로 정권을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되지 우리 공화당 중심이 아닌 정권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당인데. 또 5년 동안 우리한테 그렇게 악독하게 극우세력이다 무슨 의미하고 했던 아니 국민의힘이 우리한테 무슨 통합할 자라는 그런 명분이 되겠어요? 우리 보고 보수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 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태극기 들고 그렇게 탄핵 무효가 어떠고 저떠고 하던 사람들 또 국민의힘의 박근혜 대통령한테 못 설집했는 자들한테 줄 다 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화당이 갈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사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은 얘기들을 자꾸 각색해서 언론을 하는데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힘하고 통합택도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는 거지 국민의힘하고 할 수 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제정신을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인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국민들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섞고 대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연대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 탄핵 먹고 가자. 우리 공화당 5년 동안 그렇게 엄해하던 자들한테 국민들도 그래요. 국민들도 우리 보고 통합해라 소리 못해요. 왜? 우리는 5년 동안 투쟁하고 싸웠는데 저렇게 비굴하게 있던 놈들이 선거철만 되니까 정권교체하려면 큰 데를 뭉쳐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도 얘기하는데 매일에도 댓글을 보니까 제가 탄핵을 찬성했다. 그거 바로 고발 조치입니다. 그의 사실 6%.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했어요. 이제는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선거법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도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법률지원단과 또 법률국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찾아서 고발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그만큼 용서하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하면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그들한테 딱 그만 법의 처벌을 받게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제가 지금 개인의 몸이 아니라 제 개인일 때는요. 제가 당대표고 그럴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참지만 대통령 후보로서는 우리 당을 대표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럼 거짓 선동이나 음해에 강력한 대체를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13차 당협조직위원장 심사에서 올라온 7분 부산 동료구의 김희오님 조직위원장 추천명단입니다. 부산 4구 어뢰 임대준님 부산 수영구의 김수정님 부산 기장군의 권수현님 울산 남구 가배 박권용님 남구 어뢰 송복중님 울주군의 공순자님 이 7분의 조직위원장 추천명단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